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분들을 속이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몰래카메라냐 자 멤버분들이 접속을 하면은 제가 곡괭이와 그리고 횃불을 줄 거예요 그리고서 다이아몬드를 빨리 캐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다이아몬드를 캐고 나면은 제가 멤버분들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허기워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허기워기를 제가 뿌릴 거예요 그리고 허기워기가 뒤에서 이렇게 막 쫓아와서 저를 이렇게 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멤버분들한테 야생을 시키고 뒤에다가 몰래 허기워기를 뿌리면 과연 멤버분들은 어떤 반응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렛츠고 구독 자 받으세요 자 이제 노루루님 네 다른 멤버들보다 다이아몬드를 빨리 캐주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시작 시작 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는데 아 진짜 간단할 일이 있어요 아니 왜 아 다이아몬드캐로 어디 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데요? 아 나 당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네 캐야 되나요? 네 아 네 뭐 캐야 되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? 아닌데 이모님 네? 좀 의심스럽네요 아 뭐가 의심스러워 아니 막 쫓아다니니까 뭔가 좀 괜히 좀 그렇네요 아 진짜로 아 투병 먹어야겠다 신경쓰이는구나 많이 아니 아니에요 아 다이아몬드 안 캐세요? 아니 뭐 시간 없어 지금 아니 저 캘라고 노력중이에요 아니 다이아몬드 아니 다이아몬드 그럼 지금 공평하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어요 지금 시작 허우 정말? 아니 어쨌든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캐고 계세요 네 하하하하 왜 쳤나봐 하하하하 아 왜 쳤나봐 하하하하 아 왜요? 주면 안 돼요? 네 다이아몬드 캘 줄 모르죠 네 네 벌써 5분 지났습니다 네 하하하하 아니 빨리 캐는 컨텐츠라고 했더니 5분을 소비했습니다 아니 안 캐져요 알았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니까 근데 왜 저 구박해요 그래도 위심하잖아요 일단 저는 조금 물 한 잔 먹고 있을 테니까 다이아몬드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망치지 마세요 진짜로 물 한 잔 먹으려고 네 하 얼음물이 맛있네 얼음물이요? 응 수상해요 하하하하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응 왜요? 왜 뒤가 어둡지? 하하하하 아 어두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왜 밝혀?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어요 와 많이 깐 것 봐 무섭나봐 너 수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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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저 그냥 꼴찌할게요 요런이 뒤봐봐 뒤에 뭐가 있는데? 하하하하 막았어?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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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하나 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양이들 응? 이렇게 꼴찌니까? 근데 쟤가 쫌차올 줄 몰랐지 하하하하 왜 쫌차올겨? 하하하하 진짜 요맨님 하하하하 하하 재밌다 재밌다 너무해 이거는 얘가 눈치를 취해도 놀랬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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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겨 하하하하 어쨌든 나는 또 다른 멤버 소귀로 가볼게 네 안녕 안녕 이겸은 자 오늘 오늘 그 곡괭이로 곡괭이로 다이아몬드 캐주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요? 네 아 나 문 없어서 오래 걸릴 텐데 상관없어요 그냥 캐면 되는 거예요? 네 영상 개노잼 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 아무 때서나 가서 캐도 돼요? 네 어디서 캐지? 왠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정말이죠? 아 정말이죠? 뭔가 긴장되는데? 요루루는 정확히 7분이 걸렸거든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요루루보다는 빨리 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루루는 거의 이 콘텐츠가 맞나? 유심하다가 5분 까먹었거든요? 하하하하 하하 하하 다이아몬드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아 언제까지 파야 되는 거야 아 아유 다이아몬드가 있긴 한 거예요? 없는 게 그거 아니야? 네 뒤쪽에 다이아몬드 있다 어디에? 뒤에 뒤에 위에 위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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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변인 놀랬잖아 하하하하 진짜 놀랬어? 하하하하 진짜 놀랬잖아 여기 서있어 봐 너 올 거야 누구예요? 반대편 반대편 하하하하 그만해 하하하하 얜 어디든지 쫓아간다고? 아 얘 뭐야 언제부터 뒤에 아! 하하하하 아니 언제부터 뒤에 있었어? 계속 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 뭐? 진짜요? 음 얜 사람 냄새를 맡거든 아니 뭐야 나 완전 놀랬어 하하하 좋아요 아아 김랜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받으시고요 네? 네 이거 받고 네 빵도 많이 먹고 빵도 많이 먹고 네 자 이제 다이아몬드 캐세요 다이아몬드 네 네 다이아몬드를 다른 멤버분들 다 했거든요? 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제일 빨리 캐주면 됩니다 아 진짜 안나오시네 벌써 4분 지났어요 벌써요? 네 거짓말 네 그럴 일이 없어요 대충 대충 3분 정도? 안나오는데요? 에이 나와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? 뭐 거짓말이야 야생 맵인데 이거 다이아 없는 맵에서 캐기 시키는 거 아닌가? 에이 그런 에이 그런 노잼 몰래카메라를 할까? 내가? 아 이거 몰카예요? 아니죠 아니 근데 왜 그걸 시켜요 내가? 무슨 뭐 무슨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캐기 말씀해주세요 안나온다니까요 야 뒤에 있네 다이아몬드 노출고 왔네 오 저거 뭐야? 안녕 아니 얘 왜 안놀래? 뭐야 이거 너 왜 안놀 야 막았어? 그럼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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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기네 얘 이게 끝이에요? 이게 끝? 어 어 뭐야 재미없다 아잇 노잼 아잇 다시 와봐요 뭐 이게 좀 유튜브 가기 안나와서 그러는데 놀려주실 수 있어요 와서? 저 어떻게 할까요? 연기해주세요 네 연기 저 올 거거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나요?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부턴 이런거 하지마요 서로 다음부턴 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럼 이만 그럼 이만 음 에 neck 뺄라이드 엽 이상 위ό LA 뺌 뺌 대체 뺌 넉 즈 왠 우 음 로 여기도 본건 있네 지금 다른 멤버들은 거의 3분? 4분 이정도로 캤거든 음 저는 그러면 이제 2분 컷이 되겠네요 네 이거 근데 Y가 안나오죠? 아 그래서 어려운거에요 지금 감으로다가? 어 뭐야 이거? 자갈 딥슬레이트? 1.12.2에서 멈춰있는 저한테는 맨틀이다 맨틀이 메이저 위로 올라가야 돼 뭐 위로 한 둘 셋 넷 한 여섯 이정도면 12 정도 될거란 말이에요? 일자로 쫙 찾으면 찾았어요 어? 찾았어? 네 우와 몇 분 걸렸지? 그러게요 몇 분 걸렸죠? 우와 2분 걸렸어 거의 우와 다이언 찾기 성공 성공 우와 완전 신기한데? 자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 네 어 말고 그것도 한번 캐 보세요 그거 어떤거요? 레드스톤 그것도 필요하거든요? 레드스톤은 어어 이제 다이어를 찾은거 근처를 싹 파보죠 아 그 근처에 거의 있지 아 근데 제가 레드스톤을 발견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오? 어 그럼 레드스톤은 캤으니까 여기 청금석도 캐주세요 우리 청금석 청금석이요? 청금석은 어떻게 캐지? 청금석도 그 근처에 있을걸? 청금석만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누가 파놓은 땅굴이 있는데 저 아 그래? 여길 또 지나가면 이분이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슥슥 뚫어보고 가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잘 쓰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갱나인이 근데 뒤에 놓고 왔는데? 청금석이 뒤에 있는데? 어디요? villay 이제 좋은거 만들어 줬다네요 청금석 색깔이긴 한데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퍼프플레이 타이밍을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계속 캐릭터 찾았다 자 어쨌든 오늘 포핀플레이어 타입으로 물레카메라 대성공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